안녕하세요. 이태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율 복원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 3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의 김부장은 사내 소프트볼 대회에 앞서서 잔디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색칠된 면적을 확인해야겠죠. 색칠된 면적은 저희가 여기 삼각형 안쪽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부채꼴에서 조금 밖으로 나와있는 지금 여기 부분의 면적을 구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부채꼴에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의 넓이를 빼야겠죠.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큰 부채꼴에서 저희가 정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긴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크게 확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여기가 이렇게 생긴 4분의 1원에서 지금 이런 모양의 생긴 형태의 두 개를 빼주는 거겠죠. 그러므로 반지름이 12인 왜냐하면 4분의 1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2인 원에서 직각 부분이므로 저희가 πr 제곱 12 제곱 π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원에서 지금 여기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여기 부분이 60도라고 하는 부채꼴에서 지금 삼각형을 빼야 되겠죠. 그러므로 부채꼴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12 제곱 π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삼각형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4분의 노트 3 a 제곱이다. 이렇게 저희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셔도 되고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그리고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12가 되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의 길이가 6이 나올 거고 π타를 쓰시면 저희가 144에서 6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시키면 6루트 3이 나온다. 혹은 저희가 1대 2대 루트 3의 비를 갖게 될 거다. 라는 것 정도는 셋 중에 하나는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쓴다면 4분의 루트 3, 12의 제곱에다가 이걸 뺀 내용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것 보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π가 나올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12 곱하기 12가 6으로 나눠졌으므로 24π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하고 12를 약분해 주시면 36, 36 루트 3의 2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다 계산해 준다면 36π-48π 플러스 72 루트 3이 나오게 되겠고 72 루트 3 마이너스 12π 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3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을 몇 개 알고 있어야지만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계산 실수 안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방정식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몰라서라기보다는 계산 실수에서 많이 실수가 나오니까 그 부분만 잘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K공사가 공산의 공원의 다음 그림의 흰색 부분과 같이 산책로를 조상하려고 할 때 지금 그림은 좀 반전이죠. 저희가 PPT이기 때문에 좀 반전인데 여기 안쪽이 흰색이고요. 여기 바깥쪽이 검은색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산책로의 폭, 즉 여기 산책로의 폭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공원의 넓이는 가로 길이가 저희가 18이고요. 세로 길이는 토탈 1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책로가 아닌 면적, 지금 산책로가 아닌 면적 이 4개의 부분을 합쳐놓은 면적은 저희가 153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폭은요. 지금 가로나 세로나 다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쨌든 이 4개를 합쳐놓은 넓이가 153이므로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저희가 변형을 준다면 여기 있는 사각형을 옆으로 붙이고요. 여기 있는 걸 위로 올리고 여기 있는 걸 대가선으로 옮겼을 때 길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나와서 여기가 X가 될 거고요. 여기가 18 그리고 여기가 10이 나오고요. 여기가 X가 되는 이런 패턴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 안쪽의 넓이가 153인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의 길이는요. 18-X가 될 거고요. 여기의 길이가 10-X가 되므로 18-X와 10-X를 곱한 게 153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있는 형태를 직접 다 전개한 다음에 전개 먼저 해보시면 전개한 다음에 8X 플러스 180 그리고 153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8X 플러스 저희가 27인가요? 그리고 X 저희가 마이너스 27, X 마이너스 1이 나와서 X는 27과 1이 나온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당연히 길이가 18과 10보다는 클 수 없으므로 답은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풀다 보면 저희가 인수분해 계산하는 게 너무 조금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선지를 좀 적극 활용할 겁니다. 선지를. 만약에 어차피 길의 폭은 똑같다고 했으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1m라면 저희가 17 곱하기 9가 얘가 되냐. 지금 17 곱하기 9가 되냐. 그리고 2라면 16 곱하기 8. 3이라면 15 곱하기 저희가 7,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5번까지 쓴다면 저희가 13 곱하기 만약에 5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우선 1의 자리를 빠르게 보겠죠. 63, 86에 48, 75, 35, 74, 28, 53, 15 3이 나오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된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 있는 조금 어려운 인수분해를 하기보다는 선지를 조금 적극 활용해서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저희는 정석대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후에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풀다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을 때 막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K기업이 100억 원으로 예금과 채권을 분산 투자하려고 할 때 1년에 저희가 10억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를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결국에 채권에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야지만 1년에 10억을 벌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100억을 모두 투자해야 되고요. 예금은 저희가 10% 채권은 저희가 14%의 이익을 낼 거다. 그리고 채권의 이익의 20%는 저희가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채권을 저희가 X라고 해서 제가 잡았고요. 예금을 Y라고 잡았다면 당연히 X 더하기 Y라고 하는 건요. 총 100억이 돼야 되겠고요. 예금의 투자한 금액은 연 10%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0.1만큼이 수익으로 날 거고 20%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0.8만 저희가 순수익으로 남겠죠. 그리고 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X죠. X이므로 X 곱하기 저희가 14%이기 때문에 0.14 곱하기 0.8을 한 게 저희가 토탈 금액이 10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0.8로 묶어준다면 저희가 0.1 Y 더하기 0.14 X 하고 저희가 0.8 한 게 10억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 식을 연립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Y는 혹은 X는 해서 정리를 한 다음 대입해 주셔도 되는데 이왕 대입을 하실 거면 채권이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Y를 소거해 주는 Y는 저희가 100 마이너스 X가 될 거다. 그러므로 저희가 Y 대신에 네 Y 대신에 저희가 0.1 한 다음에 100 마이너스 X 플러스 0.14 X를 써주시고 얘는 5분의 4죠. 그래서 10의 4분의 5를 이렇게 계산해 주신다면 어 10 마이너스 0.14 인데 플러스 0.04 X가 저희가 2하고 5죠. 네. 그래서 2분의 25가 나오게 될 거고 0.04 X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분의 5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건요. 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62.5가 나오게 되겠고 결국엔 62억 5천만 원을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뭐 직접 계산해 주신다면 무난 무난한 거기 때문에 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은 지금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 사용 시 절감되는 예상 전기료와 태양광 발전기 전체 설치 가구 수에 미 대여 설치 가구 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저희가 중요한 건 항상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숫자로서 표현하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더 능력해 봐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옳은 걸 물어봤는지 틀린 걸 물어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마지막 가지는 끝까지 읽어주시되 위에 거는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해 주셔도 무관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올 표죠. 태양광 전기 350kW를 사용할 때 절감 비용이고요. 만약에 총 350kW만 쓴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기 요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맞죠? 그리고 실제 요금은 이만큼이 나오게 될 거고 절감을 이만큼 하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실제 사용하는 금액 전기 사용료가 50kW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라는 걸 표해서 줬고요. 그리고 다음 표는요. 태양광 발전기 전체 설치 및 대여 설치 가구에 대한 상대적인 내용들을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히토그램으로 확인을 하게끔 나와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라고 파악만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선지랑 비교해야겠죠. 왜냐하면 선지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와 같이 보신다면 태양광 전기 350kW 사용 시 한 달 전기 사용이 많을수록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요걸 봐야겠죠. 많을수록 정상요금에서 정상요금에서 실제 요금의 비율은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태양광이 없다면 이 금액을 내야 되지만 태양광으로 350kW가 항상 들어온다면 실제 사용하게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애고 내는 금액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정상요금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상대적인 비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62,900분의 1130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솔직히 너무 숫자가 큽니다. 그리고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눈대쪽으로만 봐도 눈대쪽으로만 봐도 여기에 비율과 점점점 밑으로 갈수록 비율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할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죠. 원래는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맞겠지만 아 좀 더 비율이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킵해놓고 모르니까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킵해놓고 2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태양광 발전기 대여 설치 가구는 전년 대비 증가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대여 가구 설치의 전년 대비 증가량입니다. 지금 봤을 때 대여 가구로 여기서부터 계속 차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증가량은요 저희가 봤을 때 170 이만큼 증가하게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보시면 95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1141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2520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339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증가량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 감소하였죠. 그러므로 2번 선진은 틀렸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프만 봐도 저희가 사실 그래프만 봐도 아 얘가 많이 증가하진 않았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빠르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겠고요. 3번을 보시면 2014년부터 전체 태양암 발전기 설치 가구에서 2014년 전체 가구에서 대여 설치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18,767에서 256 분수를 확인해라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얘 또한 저희가 18,767에서 256 그리고 26,988에서 저희가 428 그리고 47,660에서 지금 523인데 저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소 비율이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1.4% 여기가 1.6% 여기가 1.3% 저희가 2.5% 그리고 4.1% 4.7% 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다 계산을 해놓은 거를 쓴 거지만 여기와 여기를 봤을 때 당연히 전체는 많이 증가했지만 이 형태는 조금 증가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질 거다 라는 건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점차 감소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작아지지만 여기서는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한다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선지는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틀렸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지를 보시면 2014년 모든 태양관 설치 가구에 한 달 전기 사용량이 만약에 350kW 이고 이들 전기만 사용했을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은 총 30만원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인구가요 저희가 256이죠. 그리고 저희가 앞선 표에서 봤을 때 실제 요금이 113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계산한 게 그게 30만원 이상이냐 라는 거겠죠.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직접 계산해 주신다면 256 저희가 1000자리니까 3개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100자리니까 256 그리고 00이 되겠죠. 256이 3개 있으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75에서 더하는 거니까 이 정도 나올까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략 그러면 여기 부분을 더했을 때 30만원이 넘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저희가 28만 9천원 정도가 나오게 돼서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4번도 틀렸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2017년과 2018년 전년 대비 태양간 발전 이 되어 설치 가구의 증가율 차이가 55% 퍼센트가 차이나냐 퍼센트 포인트가 차이나냐 라고 했을 때 비교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차이가 1100 1664에서 저희가 523을 뺀 형태겠죠. 여기서 봤을 때 523 여기의 내용과 지금 만약에 100%까지 한다면 여기의 내용과 그리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죠. 그러면 저희가 4184에서 1664 를 빼고 여기서 봤을 때 1664 곱하기 100 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나왔다면 저희가 얼마큼 차이가 나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차이가 조금 많이 나겠죠. 많이 나기 때문에 퍼센트를 했을 때 218%의 차이가 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151. 저희가 4%가 나와서 여기 차이가 66.8%의 차이가 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5% 미만이라고 하는 저희가 5번 선진이랑 틀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계산에 비하면 솔직히 이런 계산이나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상대적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한 계산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요. 여기 정도의 계산은 이 문제에서는 조금 해주셔야 되겠고요. 답은 1번이다. 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형태가 맞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표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표를 잘 해석해 주시고 계산이 많으면 조금 약간 어림산이나 혹은 추측성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되 너무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2번 문제인데요. 네, 32번 문제인데요. 비행기를 못하거나 비행기까지 탔더라도 시외버스를 잘못한다면 당연히 도착을 못하겠죠. 하지만 그 경우를 다 확인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착했을 때를 빼면 당연히 못 도착했을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도착할 확률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공항버스를 타고 제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확률이 95%이므로 0.95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확률이 0.88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C버스를 타고 도착할 확률이 0.92가 나왔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를 빼주신다면 저희가 아,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이 문제는 정말 시간 끌기 위한 그냥 진짜 시간 끌기 위한 곱셈 문제입니다. 곱셈 문제 그래서 직접 다 계산해 주신다면 0.95와 0.88을 계산했을 때 0.836이 나올 거고요. 여기와 여기를 곱해 주신다면 저희가 0. 지금 봤을 때 아마 25%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저희가 뺐을 때 0.769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그냥 곱셈 문제이기 때문에 곱하기만 실수 없이 해주신다면 무난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산하는 게 제가 0.769으로 여기 1에서 뺀다면 답은 23% 정도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어서 2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번 문제 보실 텐데요. 다음 중 신입사원 5명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과 가장 많은 사람의 나이차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총 인원은 5명이라고 했고요. 평균 나이가 28.8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 5명 중에서 저희가 28.8을 곱한다면 총 인원의 나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계산해 주신다면 아마 네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44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운데 있는 값이죠. 그리고 최빈값은 최고의 빈도수 빈도수가 많은 형태가 32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32 32가 최소한 2개 나올 거고요. 28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2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32가 최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3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3개가 넘어가면 만약 3개가 나온다면 저희가 32가 중앙값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앙값은 28이라고 했으므로 최빈값인 32는 2개밖에 못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형태를 봤을 때 이 2개와 나머지 3개의 합이 144가 나와야 되므로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부분이 6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합치면 9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144에서 92를 빼면요. 52라고 하는 52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52라고 했을 때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가장 나이 적은 사람과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나이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나이 적은 사람은 만약에 지금 1하고 저희가 51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나오겠구나 나가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51이라고 하는 인원은요. 지금 여기에 숫자가 적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중앙값은 32가 돼서 모순이겠죠. 저희가 앞서 했던 거에.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인원은 당연히 28보다는 작은 나이를 가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6살 26살 딱 이렇게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 최빈값이 32와 26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라는 말에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27과 20 아 5가요? 네. 5가 나와야지만 합쳐서 52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 28보다도 작은 두수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가 25살 최대가 32살 이므로 나이 차이는 저희가 총 7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32가 무조건 최대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인지하셨다면 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7살 뺀 값이 나왔을 때 여기 숫자가 만족하는지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37번 문제 보실 텐데요. 다음은 계절별 전기요금표이고요. 7월에 저희가 460kW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전력이 341kW가 나왔다. 341kW가 나왔다. 10월에 전기세로 청구될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요금들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겠죠. 저희가 10월에 요금이기 때문에 하계인지 기타 계절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금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1월부터 12월 사이 9월부터 12월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므로 기타 계절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저희가 341kW는 각 단계별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kW까지는 200kW까지는 저희가 요금이 93.3 이란 요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머지 141kW 이라고 하는 거는 2단계 부분인 187.9 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겠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요금은 2단계 요금인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이제 전기 사용량이다 라고 저희가 앞서 나온 것처럼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에다가 전력량 기본 요금에다가 전력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에다가 부가가치세와 전력 산업 기반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요. 13.7%가 가산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13.7%를 곱해준 값이 저희가 총 전기 요금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 계산을 해주시게 된다면 아마 앞선 부분이 4만 6,753원이 될 거고 여기와 여기를 곱해주셔서 계산해 주신다면 아마 5만 3,140원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답이 2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38번 38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A, B 두 사람은 각각 은행에 같은 날 적금과 예금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는 연 0.6%의 연이자율로 120만원을 예금하였고 A는 월초에 10만원씩 나비판은 연이자율 2%의 단위 적금상품을 선택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B를 먼저 보신다면 B는 저희가 예금이고요. 그리고 이율은 0.0 0.6%가 나올 거고 120만원을 저희가 입금한 상황이고요. A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적금이겠죠. 적금이고요. 이율은 2%고 매월 저희가 10만원씩 나비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A의 누적 이자가 B의 이자보다 많아지는 건 몇 개월 후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B의 이자를 먼저 구해봐야겠죠. B의 이자를 구한다면 저희가 총 120만원에 네 120만원에 곱하기 0.006을 해주신다면 3칸 움직이고요.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7200원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년 이자가 7200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럼 A의 이자를 확인했을 때 저희가 A의 만약에 첫 번째 딸이라고 한다면요. 저희가 이제 10만원이 나오겠죠. 10만원이 나올 거고 이 이자를 다 주는 건 아니죠. 저희가 봤을 때 1년에 2% 주는 거기 때문에 한 달마다 주는 건요. 0.02에 곱하기 12분의 1만큼의 이자를 준다. 이게 첫 달 이자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달 이자는요. 저희가 지금 10만원이 저금되어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달은 그리고 나서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저금했기 때문에 20만원이 될 거고요. 이자는 똑같이 0.02 곱하기 1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은 똑같이 3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건을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한다면 1 곱하기 10만 2 곱하기 10만 그리고 3 곱하기 10만 이라고 이렇게 간다면 어차피 뒤에 거는 다 똑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후 만약에 n개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다 더한 후에 여기 뒤에 거를 곱해줬을 때 나오는 수가 저희가 총 이자랑 비교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1항부터 저희가 n항까지 합은요. 1 플러스 끝항 한 개수 나누기 2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10만 10만 이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계산을 해주신다면 0이 저희가 아 0 네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기 때문에 0.000 인가요? 네 그랬을 때 맞겠네요. 그럼 총 4칸을 움직임으로 4개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5 그래서 3분의 5를 곱해주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3분의 5 한 거와 저희가 7200원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자가 많아져야 되므로 여기에 있는 n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계산해 주신다면 저희가 n이 다 넘겨서 봤을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6분의 5죠. 그러면 7200원에 봤을 때 5분의 6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계산이 86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과 n 플러스 1 두 수를 곱한 게 86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8하고 9라면 70이라서 안 클 거고요. 저희가 9하고 10일 때 90으로 커지기 때문에 최소 9개월은 걸리겠구나. 답은 4번이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43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걸리는 Z병이 있는데 지금 Z병을 검사했을 때 오진이 날 확률이 90%이고 A를 포함한 100명이 검사를 받았을 때 A가 검사 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을 받았다면 오진이 아닐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좀 어렵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오진일 경우 오진일 경우 그리고 오진일 경우랑 저희가 검진을 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감염이 진짜 됐을 경우와 감염이 저희가 안 됐을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10%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염은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0.1이고요. 감염이 안 걸리는 경우는 0.9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봤을 때 검사했을 때 오진이 나올 확률이 90%라고 했습니다. 오진이 나올 확률이 그러면 지금 오진이 나올 확률이 90%라고 했으므로 0.9 9고요. 잘한 경우는 저희가 0.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감염이 걸린 사람의 오진이 0.9가 되려면요. 여기가 0.09가 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0.01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감염이 안 걸리고 계산한 게 0.9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81이 나올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0.09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검사 후에 병에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았다면 오진이 아닐 확률은 지금 보시면 0.09 라고 하는 것과 0.09 라고 하는 것 중 분에 저희가 0.09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답은 50% 0.2 분의 1이죠. 그래서 50%의 확률로 43번의 답은 1번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